일쟁이 됐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붙여서 감사합니다.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? 안 보이시죠? 푸시 능력이 있어요, 볼 수 있어요. 저는 그냥 보여드릴게요. 이게 말랑꺼우 몇백 개 있죠? 제가 요즘 꽂혀서 먹는 거 있는데 이거 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만나 가시죠. 와~~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아침 일찍 아셔서 감사합니다. 와~~ 잠시 지 마. 그려왔거든요. 와~~ 저는 뚱기를 그렸어요. 나 이렇게 그빈이 형한테 배워서 항상 더 쇼하면서 그리거든요. 오늘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저 오늘 LL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. 시간이 너무 짧네요. 그리고 또 올해 묵고 찾았는데도 시험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. 추운 날씨에도 묵고하고 맞추는 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팬들. 안녕.